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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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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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시 초이스저그에요 이 팔은 구발할게요 다리 좋으니까 난 정석지 근데 좀 빠른 것 같아 5번 찍나면 바로 말해줘 일단 5번 안찍었어요 이 팔은 그냥 제가 5번 찍을게요 구발하는거 보니까 약간 좋아가지고 저프죠 네 옥더넬 할게요 저프 아니면 저스키 팔바랑 네카 이런거 네 조금 덜깔 그런데 드린대 예측은 이렇게 하시는거에요 계속 발업을 하자면 저스키 만약에 저프여서 샘포같은거 하면은 그냥 같이 운영해도 될거같아요 어차피 발탈이 저도 은근히 래가 빨라서 그 다음은 그냥 도프 아웃 11시 같은데 이러면은 상대가 양포 밖에 할게 없어서 11시면은 평포면은 CG가면서 어차피 저 링 찍히니까 오버피가 오버렐라니까 미리 세워놓을게 여기 포 아니면 형 대포니깐 4시에 포로버 안오면 치즈 가지면 돼요 아니 이거 링만 맞춰놓고 양포에요 링만 맞춰놓고 레어할게요 그냥 발업 좀 말고 나중에 발업은 할거지 아 발업 안할거지 네 타는 척만 해줘 아 네네 레어를 좀 늦게 누를게요 까지 타는거 어 타는 척만 해서 압박줘 아 천내어냐 저기? 아니요 발탈이 아 천내어수도 없구나 내가 좀 빠른 아 천내어수야 근데 이게 마당푸도 아니고 본진푸라 저희가 그냥 나중간 무조건 유리 살짝만 안해놓고 들어가봐 살짝 아 아 아 아 마당푸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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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끝한다. 바로 뺀다. 뺀다 아래. 뺀다. 빠진 가장 위에 있는 cachクhoMS놈., 고 retention. 가은 champion이 없으실 텐데, 탐 rien. 여기가 뭐지? 모아서 여기? 모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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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림도 못 박으면 잘 되네 오케이 너무 안 뛰어가지고 아 이거에서 소모 하지 말까 그랬네 가비 가비 아슬아슬했다 링 한 6마리만 살고 막았으면 그래도 저래도 뚫렸겠는데 뭔가 어거지로 들어오네 그냥 그쪽 가져와야겠다 이걸 좀 네 저쪽 한 명 담배 피우고 온대 어? 담배 피우고 온대 너도 항상 펴 여행이 둘 다 자고 있어 너도 여자친구 안 봤어? 먹고살기는 안 봤어? 언제까지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애플할 만 하잖아 연애 안 한 지 오래되지 않았냐? 저요? 음... 그런 거 같은데 좀 된 거 같은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마지막 연애 언제야? 몇 년도야? 한 1, 2년? 2년이란 얘기네요 2010... 한 6년쯤? 아 2016년? 2년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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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감자는 계시는구나 너무 좋아 아 나 메카 한 판 어 나 메카 한 판 했을 거 같아 네네 다이오 해도 되고 메카 해도 되고 다 좋은 거야 뭐하고?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될 거 같은데 2번 판은 링을 좀 돌리면서 할게 어차피 바이오니케도 바이오가 좋을 거 같기도 하고 네 가격대 못해 고모플도 괜찮은데 약간 뭐 버티는 식으로 와리가 냥해서 아 그냥 고발이 까로 왔어 셋이나 어 네 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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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? 퇴근한지 10년 됐는데? 노란색? 뭔가 필리 약간 투력을 얻고 있네 조절하면 폭발 공략할게 조절은 공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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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, 2, 3 형이 속보주거를 미칠 것 같아. 있는것만 이거 유지하고 뗄게요 뗘도 되고 그냥 링 계속 해도 돼 편한거야 여긴 한번 해도 돼 11시 마당같은데 11시가 날거야 너 11시가? 이거 원성큰일거 아니야 그룹 전멸시키면 돼 원성큰일 원성큰일 다행히 미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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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링만 한게요 이래요 스크롤 딱 2개만 해놔 왈츠 한 번 돌려주세요 9시 중으로 하면 탈이 얼마 없어서 저희가 위대한 것 같은데 영타이밍에서 지나가도 잠시 결국은 5시 중으로 5시 중으로 응 저 그.. 8쪽 가서 지금 계속 해줘야죠 5번 2개 끝났어 5번 2개 끝났어 5번 2개 끝났어 5번 2개 끝났어 가난해 그냥 엄호하면서 링플링해서 따라와줘 이거 추가 끊는 것만 봐줘 됐다 고맙습니다 특패 괜찮은데 뭔가? 그죠 그죠? 아 이거 뭐 속벌? 네네 응 괜찮지? 원래 이기는 빌드잖아 아 너가 안 죽으면 잘 막으면 압박 안 당하면 되게 좋아 아 퇴시해서 괜찮구나 그러면 음 퇴시여서 합쳐지기 너무 좋아가지고 음 지산 카르 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어 자리 괜찮았는데 아 우리 지산 형님 300개 감사합니다 또 어이 지산 형님이 엄청 많이 해주셨네 어이 고맙습니다 아 정말마다 해주시는 것 같아 지산 형 아니 이거 3판 2선이라 한 번 더 얘기해야 돼 형님 5판 3선 아 5판 3선 2대1이구나 지금 2대1이니까 아 아 맞다 아 아 아 나 뭐하냐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저거 아 죄송합니다 아 뭘 일부러 시간을 끌어 정신이 없어 지금 내가 정신이 없어 지금 아 아 아 뭐 뭐야 안녕 테란 사기 아니야 아 아 아 절 받았다 아 저 구발할게 아 이거 메카닉 3판 더 할게 네 아니다 10 10 한번 하자 아 약간 공격적으로 투저그면 그냥 하고 투저그여도 공격적으로 째니까 투저그면은 이제 뭐 구투나 12풀하고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럼 너가 바로 타이밍에 마린이랑 같이 맞고 나서 어 어 어 이러면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한번 같이 잘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 1대1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상대는 11시 나구나 상대가 더 빡쳤게 아 두 번째 오빠 여기 좀 봐줘 네 짜테라서 우리가 맞으면 아 그런가 맞고나서 아 그러네 아 형 이따가 그 3시랑 1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애 3시 1시 좀 봐줘 테란 팔들어 메카 이런걸 시키지 말고 네네 어때요? 호스? 호스 일단 링이에요 이팔야 이거 나 3성 풀하고 홈 싸움 하면서 하자 너 노성큰 해도 될 것 같아 스프리씨가 1시면은 해야돼요 아랫자리라고, 9시 안으로 지금 올라가 이러면 괜찮아 오버 텐트 하나 놔줄게 아 이거 드라곤일 수도 있겠네 아.. 이거 하다가 어, 하다가 저쪽으로 와 같이 적어 봤어 네 싸우시면 되요 응소모 안할게요 그냥 저그 막자 막고 그냥 제가 트윈이 사면 되겠네요 근데 님 생거 한개도 없어요 다 많아요 그냥 뻥막고만 할거 같아요 형 혼자 해도 될거 같아요 말이 많아서 지금 치워봐요 저게 드랍밖에 할거 없잖아 킥해야 리버는긴 한데 리버가 윙만년 걸려서 한번 가볼게요 가보고 드랍면 윙만하고 호텍킥하면은 뗄게요 아니 그냥 윙만해서 11시에 같이 죽이면 돼 네 훗 한개도 굿 드라잉 한개도 한개도 쫌 좋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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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다. 11시 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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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